오늘은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가 휴게소가 굉장히 넓어요 왠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차를 했습니다 씻을 것 좀 챙겨가지고 씻을 건 아까 다 챙겨놨습니다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있냐 여기 무슨 일 있나 방향역에서 사람이 없어야되어 있던데 와 사람이 없어야되어 있던데 누가 방금 씻고 왔습니다 누가 방금 씻고 왔네요 이게 최소한 한 칸 아래까지는 있어야 뜨거운 물이 내가 씻을 때까지는 언제 없는데 내가 씻을 때까지는 못 죽었는데 내가 씻을 때까지는 못 죽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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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무난히 샤워 다 있습니다 뭐 놔두고 가는거 없는지 한번 보고 불좌가 한칸 썼습니다 한칸 여기는 충전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씻고 줘야 다음사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딱 개운하네 안 Nancy 펜티도 좀 널고 펜티도 손으로 깔았습니다. 펜티도 손으로 깔았습니다. 펜티도 손으로 깔았습니다. 펜티도 손으로 깔았습니다. 펜티도 손으로 손으로 깔 tai 게으나이만 샤워마치고 부산으로 안전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